20과,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. 대화 1 그래요, 지금 해요. 푸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.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. 대화 2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. 정말 재미있었어요. 푸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? 네, 전 정말 재미있어요. 리안 씨는요? 저는 재미없어요.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. 그래요?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.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. 20과,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3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. 4번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? 5번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.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. 5번 2 2 2 2